안녕하세요 손입니다 오늘은 노팅홈과 아스날의 경기 리뷰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거 뭐지? 이전 경기를 1대1로 비겼죠 그래서 사실 이겼어야 되는 경기라고 생각했는데 후방 가면서 아무래도 상대방의 저항이나 상대방도 홈에서의 그런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통해서 동점을 이끌고 왔고 사실상 그 역전까지 당했어도 뭐라고 해야 되지? 전혀 이상하지 않는 경기였던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아쉬움이 많이 났는 경기였고요 아무래도 그 계속 경기를 끌어오면서 꾸준한 경기 기회력 자체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노팅홈 이 경기 같은 경우는 상대팀이 좀 뭐라고 했다 경기부를 느꼈던 게 약했기 때문에, 약체였기 때문에 경기를 좀 수월하고 쉽게 이길 수 있었던 경기가 아닌가 라는 좀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스코어 자체도 5대0이었고 거기에 아스날이 홈에서 경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뭐 당연히 더 여러 이점들이 있었다고 볼 수 있겠죠 경기 이제 스코어하고 라인업 보면서 보면 라인업 자체에는 크게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감독은 계속 이 스쿼드로 큰 탈이나 문제가 생기지 않는 이상 계속 끌고 가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뭐냐, 팀 같은 경우는 토트넘에 있던 세르지 아오웰 인가요? 이름을 제가 잘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 선수랑 그리고 또 링가드 이렇게 두 명이 눈에 띄게 있었고 실제적으로 뭐 그렇게 눈에 띄는 플레이를 보여주는 건 없었고요 링가드 같은 경우 56분에 교체 당했고 그러면서 얼굴 표정 안 좋은 거 보면 역시나 너무 평범한 선수가 돼버렸다 라는 그런 느낌이 저는 경기 보는 내내 있었습니다 경기는 전체적으로 이제 팀 두 팀 간의 그 뭐라고 해야 하나 실력 차이라고 그러죠 그런 부분에 좀 확실하게 느껴졌고 전체적으로 그 전반 5분 이때 골을 넣는 것도 느꼈던 게 뭐냐면 이 골이 계속 이어지기 전까지에 아스날이 계속적으로 게임을 쉽게 하프라인부터 상대방 공격까지 가는 진영 그 과정에서 그렇게 상대방 수비세대 저항이나 상대팀의 압박을 받아서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니라 그냥 좌우로 계속적으로 편하게 공을 이제 이동시키면서 그 부분이 여유 있게 계속 기다릴 수 있었다는 게 상대방이 아스날을 강하게 압박하거나 좀 더 푸시해서 실력적으로 그 상대방을 아스날을 어렵게 했다는 느낌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들었던 생각의 경우에 보면 수비가 너무 약한 거 아니야 라는 노팅험 쪽에 그 생각이 확 들어서 왜냐면 골이 일어나는 장면 이 5분에서도 마르텔레니가 그 사이즈 공이 크로스가 올라오기 전에 본인 혼자만 그 수비수 4,5명인 스와이 공간을 들어가서 헤딩골을 연결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무뚝 바로 들었던 생각은 수비가 너무 약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바로 들었고 경기가 계속 진행되면서 27분에는 사카가 뭐라고 해야 되나? 부상을 입고 교체가 됐죠 그래서 넬슨이 레이스 넬슨이 사카보다는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교체 투입 됐고 본인도 의욕적으로 감독이나 그리고 팬들에게 어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의욕적으로 하더라고요 드리블도 그렇고 여러 가지 모습들에서 그런 부분에서 골이 터진 부분도 상대방이 약한 것도 있고 본인이 약간 개인적으로 운이 좋은 것도 있고 물론 못했다는 건 아니지만 잘한 것도 있지만 약간은 좀 운이 좋았다는 느낌도 굉장히 있습니다 왜냐면 수비수 사이에 들어갔을 때 패스 거기까지 연결되는 과정들이 계속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 보면 그렇게 연결되기까지 상대방 노티엄의 수비가 그렇게 강했다는 느낌이 전혀 안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운이 좋았다? 확실히 의욕적이고 좀 더 강하게 뛰는 모습들이 왜냐면 파울하는 모습도 좀 전반전에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되게 인상 있게 남더라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노티엄의 공격은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진짜 그 아쉬웠던 부분 아쉬웠다는 게 아니라 약하다는 부분을 느꼈다는 게 거의 모든 역습을 진행시키는데 거의 모든 역습이 진행되다가 아스날의 수비수들한테 1대1 상황 페널티랑이 가는 라인에서 가는 상황에서 거기서 차단이 당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모습 때문에 노티엄 자체의 전력이 강하지 않다는 걸 그냥 더 느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전반이 끝났고 후반 시작할 때부터 렐슨이 두 골 연달아 놓고 그 다음부터 56분 이제 지고 있으니까 3대0으로 교체하기 시작했죠 야 링가드로 보면서 역시나 느꼈던 게 너무 평범한 선수가 돼버렸다 경기 내내 잘 보이지도 않았고 뭐 드리블이나 위치 선정이나 속도나 압도적인 게 하나도 없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골 토마스 파티 골이 넘는 거 보면서 느꼈던 게 킥이라든지 슈팅이 확실히 되게 굉장히 좋은 선수구나 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이거 사실 들어가면서 진짜 완전 게임 끝났다고 거의 보여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마르테타도 저랑 그냥 비슷한 생각을 했는지 선수를 아예 과감하게 교체해 버리더라고요 마르테니랑 이 누구지? 그리고 토미야스 그런 거 보면서 이 앞전에도 몇몇 경기가 이겼다고 생각되는 경기에서는 그냥 뭐 확실히 과감하게 그 경기의 선수들을 바꿔 버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저 모습은 팀 뭐라고 해야 되나? 팀 차원 내에서의 선수들의 어떤 그 동기부여미 아니면 팀의 분위기라든지 아니면 선수 자체의 경기력을 위한 그런 부분에서 감독이 아예 작전을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아닐까? 라는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더라고요 이런 모습이 처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아르테타가 어느 정도 생각이나 그런 부분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웨드가르가 골 넣었던 거는 그냥 이거 뭐라고 해야 되나? 개인이 너무 잘했다? 그렇게 넣었던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5 대 0이 끝났는데 개인적으로 경기 보면서 제일 인상 깊었던 선수는 저 같은 경우는 제주수가 아니라 토미야스였습니다 이게 그 처음 봤을 때 초반에 경기를 많이 못 놓았지만 써도 그 컨디션이 올라오지 상태로 올라오지 않는 상태에서도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되게 느꼈던 게 상대 팀이 강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자기가 하고 싶은 플레이들을 상대방을 통해서 더 보여주더라고요 전방으로 강하게 압박해서 상대방의 공을 가지고 있을 때 하프라인 이상 올라가서 상대방 공격수를 압박해서 공을 뺏어낸다거나 미드필더 쪽으로 토마스 파티를 기준으로 해서 양쪽 센터백은 뒤에 있지만 사이드백은 더 공격 진영으로 올라가잖아요 그 상황에서 가운데까지 직접적으로 더 이제 참여를 해서 빌드업 하는 과정에서 공을 더 뿌리고 공을 안정화스럽게 뭐라고 해야 되나? 유지시키고 계속 팀을 운영한다는 느낌을 받아서 그런 부분에서 문득 들었던 생각이 내가 알던 일본 선수의 유형의 수비수는 아니다 라는 느낌이 확 들었고 그런 부분에서 와 되게 좋은 유럽 스타일의 수비수라고 해야 되나? 그런 선수를 보고 있는 느낌이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되게 약간 부럽기도 하고 잘하는 게 그렇게 더 돋보여서 되게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되게 하여간 저는 오히려 지금 보면 봤더니 맨 오브 더 매치가 제수스인데 어시스트를 많이 했었구나 어시스트 두 개에서 그렇구나 제수스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토미야스의 플레이가 게임 중에서 되게 돋보였어요 저한테는 인상 깊었던 부분이고 게임의 영... 그 중간중간에 영향력을 주는 부분에 더 의욕적으로 그런 모습들이 그리고 카메라에 많이 잡힌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교체되기 전까지 그런 부분이 되게 인상적이었고 맨 오브 매치가 된 제수스에 관해서는 역시나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선수가 맨유에서도 계속 고정북박이 주전으로 나오지 못했던 이유는 득점력에서는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경기로부터 느꼈던 게 공격력과 득점력을 빼놓고는 모든 걸 갖춘 스트라이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오히려 이런 선수가 포지션 변화를 해서 마켈라일라가 뛰었던 미드필더 쪽에서 뛰면 오히려 더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문득 했습니다 적극적인 그런 뭐 플레이나 활동성이나 그런 부분에서 그런 걸 느꼈기 때문에 오히려 얘가 수비 아니면 수비형 미드필더라는 그 포지션에서 뛰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던 경기고요 이게 강팀하고 할 때도 안 터졌는데 약팀하고 할 때도 안 터졌어 그래서 저는 더 이게 아쉽고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팀을 만났을 때 경기에 대해서는 항상 걱정이나 포 스트라이커의 득점력에 대한 부진 때문에 1위라든지 아니면 경기력을 계속 꾸준히 승수를 챙길 수 있는 그런 이제 중요한 순간들의 경기들은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여태까지 봐왔던 경기들도 사실 그랬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 이게 진짜 이 시즌이 끝날 때까지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이번 경기보다 더 하게 됐었던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아스날이 게임을 잘 풀렸던 거는 말 그대로 적극적인 압박도 있었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상대방 선수들보다 공을 더 안 뺏기는 모습들이 대체적으로 이뤄져서 보여줬고 그런 모습은 상대방의 압박이 좀 더 적었기 때문이고 그게 아마 홈인 이유도 있을 테지만 아스날 선수들이 공을 경기를 보는 데 전반부터 느꼈던 건 좌우 우에서 좌로 더 좋은 그러니까 우리 편이 많은 공간이거나 상대방 공격수들이 더 적은 공간에서 공간 가서 상대방 선수가 더 적은 공간은 넓고 상대방 선수가 더 적은 그런 지역에서의 더 좋은 그 찬스를 만들기 위한 공의 그러니까 진영에서 진영에서의 전환이 굉장히 잘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그런 부분에 잘 풀리지 않았나 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그럼 이제 장면이 일어나는 거는 토마스 파티가 가운데에서 수비에서 이제 미드필더를 통해서 앞에 공격수의 그 볼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좌우로 공을 뿌려줄 때 그런 모습이 되게 많이 나오는 거 같아요 이번 경기에서도 토마스 파티를 통한 좌우로 이제 뿌려주는 공들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잘 나갔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 압박이 심하거나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힘들긴 하죠 그래서 자꾸 오버랩 되는 게 최근에는 이제 리버풀이 잘 나갈 때 파비뉴가 이제 수비수에서 해줬던 역할들 그리고 공수에서 공격적으로 진행할 때 공의 연결들이 원활하게 됐던 부분들이 되게 개인적으로 오버랩 되면서 그런 부분이 되게 좋았던 경기입니다 경기 자체는 뭐 나쁘지 않았지만 오히려 상대방이 약 팀이었기 때문에 수월하게 이기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고 역시나 제주스의 득점력 자체는 굉장히 문제다 득점력이 더 올라가고 스트라이크 웨어스에 더 큰 비중을 해줘야 아스날이 좀 더 쉽게 아니면 강티마 경기에서 이기면서 우승권에 대한 걸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선 계속적인 불안 요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지금 재밌는 게 어 그 뭐냐 실점 상황에서는 유캐슬이 10골로 실점이 되게 적더라고요 그래서 저번에 언젠가 보다 문쭉 들어서 무슨 팀이길래 이렇게까지 강해졌지 전력보행 확실히 제대로 잘 이루어지긴 했나 봐요 4위라는 타이틀 아래 실점이 10골밖에 안 먹었고 그런 상태로도 괜찮고 잘 해나가고 있으니까 의외로 면유가 생각보다는 잘 버텨주자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고 야스날 같은 경우는 다음 경기가 첼시 홍구장에 가서 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이 경기가 한번 저는 개인적으로 좀 되게 기대되고 볼만할 것 같습니다 강팀하고 경기들은 항상 우승을 향해 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또 사실 이 노팅험과의 경기는 그렇게 재밌게 보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노팅험을 이기긴 이길 거라고 생각했고 쉽게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분위기가 계속 치고 나가는 부분에서 어렵긴 했지만 홈하고 노팅험인 거 보고는 경기 자체가 되게 좋아서 쉬워서 상대적으로 이겨서 잘 끌고 갔을 걸 생각을 했고 이제 아스날이 또 위기를 맞닥뜨리는 경기가 나오는 거죠 첼시가 첼시가 성적이 안 좋긴 하죠 보니까 안 좋네요 주구장창 틀리고 다녔네요 세 경기 동안 그런 부분이 어떻게 나타날지 그래서 좀 이제 첼시 경기가 개인적으로 기대되는 상황이고요 제가 봤던 아스날과 노팅험의 경기는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